AI 반도체나 아니면 HBM 수요가 어떻게 될 거냐 뭐 대충 뭐 TSMC 이런 데는 예측하는 건 있잖아요 전 크게 변할 수도 있다고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마 한동안 계속 독주할 수밖에 없죠 이건 아무리 잘해줘 봤자 가성비 몇 십 퍼센트 개선밖에 없어요 안 되는 걸 되게 해준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볼 때랑 대부분의 그런 인프라는 아마 찰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그림이 바뀌는 게 어렵죠 정인성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인성입니다 오랜만에 모셨는데 또 아시다시피 최근에 반도체 경기 터난다 그러고 그 다음에 AI가 뜨거운 화두다 보니까 또 전문가를 모시고 한번 여쭤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최근에 수출 데이터 발표된 거 보면 20일 누적까지 반도체 수출이 드디어 14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했다라는 부분이 약간 이슈로 공개가 됐습니다 드디어 이 반도체 경기가 좀 개선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보면 한 분기마다 한 분기씩 터너라운드가 이제 바뀌어 왔거든요 근데 드디어 이제 만드는 것보다 많이 사갑니다 사람들이 아 드디어 이게 근데 보면 참 저는 그 예측하신 분들도 이해가 되는 게 이게 계속 그 이벤트 뭐 이벤트라고 하지만 사실은 뒤통수 세게 맞은 거죠 세상에 이제 젊은 사람 억가한다고 하는데 억가당한 게 많은데 이제 처음에 좀 코로나 끝나고 수요가 좀 지지부진해지기 시작했죠 원택트 끝나니까 그래서 뭐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가다가 갑자기 우러전 터졌죠 갑자기 전쟁 펑 터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이라크도 아니 이라크란다 이스라엘도 전쟁이 터지고 그렇게 좀 연속으로 계속 뭐가 터지는 해긴 했어요 그동안 근데 이제 작정하고 삼사들이 지금 생산량을 줄인지 마이크론 기준으로 하면 거의 1년 됐을 거고 삼성전자도 한 7, 8개월 됐을 거예요 감산한지 그러니까 이제 효과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 반도체라고 얘기는 하지만 다른 산업에도 있었던 과잉 투자 해소 국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앞으로는 되게 좀 보수적으로들 투자하겠죠 사실 보니까 막 감산도 되게 적극적으로 하고 그래서 사실 좀 가격의 바닥이 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고 이번에 좀 호되게 당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약간 그 좀 상황을 봐가면서 좀 간을 보면서 투자를 할 것이고 이미 마이크론은 22년 말 이럴 때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잖아요 23년, 24년에 설비 투자 계획이 전부 22년 대비 반이다 이렇게 2년치를 앞서서 다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 이런 기조일 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아마 다른 회사들도 정도의 차이는 나지만 비슷할 거라고요 앞으로 그렇다면 이제 좀 안정화되겠죠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기존 투자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미 지금 생산보다는 수요가 더 빨리 늘기 시작했고 그러면 이제 재고 해소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좀 시장 정상화라고 봐야 되겠죠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수요가 점점 살아나면은 좋아지는 그런 국면으로 간다 그리고 이제 뭐 AI 같은 경우에도 연초부터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는데 채 GPT 개발사 오픈 AI에 투자한 마이크로소프트와 그 다음에 H200을 최근에 출시한 엔비디아가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 거의 사상 최고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아마 H100 이런 거 의미하는 것 같은데 H100일 겁니다 지금 네 그럼 마이크로소프트와 H100을 출시한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가에 이어가고 있는데 약간 급부상한 AI를 두고 제2의 인터넷 혁명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현업에서 이제 AI 관련해서 비즈니스도 해보셨고 어떻게 보세요? 이제 사실 그 AI라는 기술이 처음에 돌파구를 만든 게 언제냐면 2012년이에요 이 기술 개발은 계속 해왔는데 드디어 사물인식 쪽에서 돌파구를 열었죠 2012년에 그런데 지금 11년쯤 지나고 나서 채치 PT가 이렇게 뻥 뜬 상황이죠 그래서 갑자기 이게 무슨 AI 혁명이다? 이런 말을 하기는 조금 곤란하긴 하죠 기존에도 우리 채치 PT 하기 전에도요 그 엔비디아 A100 카드나 그 전에 있던 V100 이런 카드들도 HBM을 쓰긴 했어요 그럼 정확하게 무엇이 달라진 것이냐 AI의 이론 자체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무엇을 이제 AI 하던 사람들이 깨달았냐 하면요 이제 우리는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AI의 크기를 처음에 1의 크기를 갖고 있었는데 10, 100, 1000만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인공지능의 용량을 키우는 거죠 용량이 클수록 구동시키기도 힘들고 학습하기도 힘들겠죠 조그만 뇌가 아니고 큰 뇌를 만드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키우는 것이 정말 잘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거든요 저도 이제 두 번째 책을 동기랑 같이 썼는데 전 사실 그렇게 덩치를 키우는 작품이 잘 안 될 줄 알았어요 사실은 좀 안 된다 쪽에 배팅을 한 쪽이었죠 그런데 오픈 AI가 갑자기 AI를 이따만하게 키워서 학습을 막 시켰더니 기존에 조그만 AI들 예를 들면 채팅하는 AI 이런 게 못하던 걸 해내기 시작해요 엄청 자연스러워졌죠 말하는 게 그러니까 전 세계가 AI 크기를 키우면 된다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AI를 키우려면 높은 연산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당장 지금 있는 엔비디아 칩을 잔뜩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AI 큰 거를 키우려면 슈퍼컴퓨터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엔비디아 칩을 사는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쭉 이제 정리를 드리자면 사실 사람들은 이거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이게 되냐 안 되냐 이거 경계 문제인 거죠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되는 쪽으로 누군가 하나 돌파구를 연 거에 가깝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미리 조금 얘기를 하면 AI 반도체나 아니면 HBM 수요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거는 대충 TSMC 이런 데는 예측하는 건 있잖아요 저는 크게 변할 수도 있다고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크게 변한다는 게 더 늘어날 수 있다 늘릴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지만 AI 기술 10년 됐다고 했잖아요 그 혁신이 일어난 지 그런데 AI를 이렇게 확 키워서 잘 된다는 거는 최근에야 알려졌기 때문에 갑자기 HBM이 뜬 거예요 HBM은 그전에도 쓰고 있었지만 이렇게 수요가 크진 않았죠 왜냐하면 다들 조그만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고 있었으니까 당시에는 그런데 이제 큰 AI를 학습시키자는 기조가 되면서 HBM이 뜬 거죠 그런데 이후에 또 이 기조를 타고 누가 AI를 지금 체치피티보다 10배 큰 걸 만들었다고 해보죠 학습이나 이런 거에 10배의 자원이 들어가죠 GPU도 들어가고 그런데 그게 10배 좋다는 보장이 있나요? 이때 그건 모르죠 그래서 이렇게 크기를 키워가다가 어? 크기 키워도 생각보다 별로네 하면 또 예상했던 수요가 안 나오고 그냥 쓰던 거 계속 쓰는 식으로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예측은 뭐 이 시장을 보면 지금 되게 서프라이즈이긴 한데 이런 수요 변화를 우리가 전부 예측할 수 있냐 예측할 수 있다고 믿느냐 하면 저는 아니라는 쪽인 거죠 이게 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사이즈를 키우니까 성능이 좋아지네? 라고 해서 천문학적으로 키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가면 그 약간 사이즈 키우는 것과 효용성의 그런 곡선이 쭉 가다가 이제 점점 기우기가 플랫해지면서 굳이 돈 더 들여봤자 나한테 얻어지는 효용은 별로 없네 약간 그런 지점이 올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키울수록 좋아지네 할 수도 있죠 그게 사실 키울수록 좋아진다 이 개념도 많은 회사들 실패하고 오픈 AI 하나 성공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마 오픈 AI도 잘 안 됐으면 이런 기조 자체가 나오지 않겠죠 지금 그리고 이제 사실 약간 기술단에서 AI 서버를 제공하는 단에서 사실 효용성을 말씀하셨는데 약간 어차피 이제 유저들, 사용자들이 이 AI를 가지고 효용을 느끼고 실제 실생활에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약간 어떻게 본다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차차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보세요? 이미 채찌PT는 저 프로그래밍 같은 거 할 때도 도움을 많이 받고 좀 짧은 글 쓸 때는 정확하게 채찌PT 안 써서 다른 챗봇도 쓰는데 그 문법 교정 같은 거는 해주죠 이게 그러니까 엄청 긴 글을 써줄 순 없어요 이건 뭐 30만 자짜리 책을 써줘 이런 건 할 수가 없죠 하지만 한 천자, 이천자 정도 안에서 오타는 잘 잡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좀 자신이 좀 시간 많이 쓰는 단순한 작업들 있죠 예를 들면 작가가 대본을 쓴다든지 그런 거에서도 그런 오타 잡는 이런 단순한 작업들은 그리고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특정 코드를 조금 바꾸고 하는 거 전체적으로 그런 거 이미 맡기면 잘 되죠 그러니까 이미 상당수가 효용이 내려온 거죠 사람들한테 막 제이프모어, CEO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주 3.5일이라는 시간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게 약간 과장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현실성이 있는 건가요? 저는 그 연구방법론이 뭔지를 모르겠어서 사실 답을 잘 못하겠는데 저는 이제 글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채찌PT가 이렇게 AI가 발전하면 아티스트도 없어지고 작가도 없어지고 한다고 프로그래머가 없어지네 프로그래머 없이도 앱 만들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될 리는 없다고 봐요 써보면 아 그래요? 이제 프로그래머가 실제 하는 일과 코드를 만드는 일이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인 거죠 약간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작가가 뭔가 스토리를 쓰는데 채찌PT를 통해서 내가 스토리 전반적인 아웃라인이라든지 이런 걸 잡을 수 있어도 완성은 작가가 해야 되듯이 코드도 약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비슷한데 정확하게 이런 거예요 작가 일을 할 때도 큰 아웃라인과 세부 스토리는 제가 다 짜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채찌PT는 최대할 수 있는 한 2천 단어나 4천 단어 안에서 연관 분석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대화를 얘랑 많이 해도 과거 대화, 현재 대화 합쳐서 한 몇 천 자 넘어가면 얘는 분석이 안 돼요 해보면 그럼 제가 책을 한 30만 자 썼는데 첫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래 200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모순이 있나 없나 찾을 수는 없는 거예요 얘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죠 그러면 그런 일은 누가 해야 돼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해야 되죠 계속 그러면 그런 일은 그러면 채찌PT한테 무엇을 맡길 거냐 제가 저는 채찌PT한테 원래 제가 시간 썼던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법 교정 이런 걸 시키고 그 시간을 아껴서 전체 내용의 그 구성을 보고 논리적 모순을 찾는 데 추가 시간을 쓰는 것이죠 그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앱을 만든다고 하면 그냥 앱 통째로 프로그래밍 다 만들면 갑자기 앱 완성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아마존 같은 데 서버에다가 백서버도 올리고 데이터베이스도 올리고 거기다 뭐 인증 붙이고 이제 오어스라고 인증 붙이고 이런 일을 쭉 해줘야 돼요 근데 거기다 무엇을 붙일 거냐 이런 결정은요 실제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스스로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엔 정답이 없어요 제가 처할 앞으로 그 개발할 때 철 사정을 미리 추정을 해서 제가 거기서 가장 맞는 거를 붙여가는 거죠 채치 PT가 실제로 개발할 때 저를 도와주는 건 이제 프로그래밍 해보면 프로그래밍에 언어라는 게 있죠 C 언어, 파이썬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치면 프로그램 만들잖아요 그거를 만드는 별도의 그런 문법들이 다 있어요 언어가 근데 그거 사이로 옮기는 건 되게 쉬워요 채치 PT가 있으면 아 뭐 약간 뭐 C를 파이썬으로 변형해달라 이런 거 근데 제가 대충 일을 던지면 절대로 얘는 못해요 예를 들면 재밌는 게임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 절대 못 만든다는 거죠 게임의 구성은 제가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면 뭐 하는데 보상을 어떤 식으로 제공하는 게임을 만들어줘 여기서 그 보상이 얼마 이상 되면은 뭐 순위도 올라가야 돼 이런 거를 하나씩 시키면서 코드를 받아야 그리고 그거로 코드를 여기저기 배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람이 몇 시간밖에 일 안 할 거다 그러면 너무 이른 접근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정확히 읽어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냥 사람은 하던 거 할 것 같아요 확실히 좀 채치 PT나 그런 AI 베이스의 인프라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도움 받긴 받지만은 그게 100% 사람을 대체하고 그런 건 아직까지는 좀 과장됐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지금 만드는 AI가 다 그런 정도의 AI거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능력, 기억력 이런 개념이 없죠 일단 이거 인간은 한마디 듣고 배우고 이런 게 되죠 채치 PT는 그런 게 잘 안 돼요 아예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채치 PT의 기억은 항상 한순간에 머물러 있죠 얘가 기억할 수 있는 아까 말했던 한 3천 단어, 6천 단어 정도 길이 밖에 안 돼요 단기 기억이 계속 지워지는 형태죠 근데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일은 좀 이렇게 장기 기억이 실시간으로 바뀌는 거에 정해지거든요 저는 되게 좀 이른 대답이 아닌가 그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미래에 지금 있는 AI 개발 기술로는 안 되고 또 다른 AI 혁명이 한 번 터져야 그런 미래가 열릴 거예요 또 다른 AI 혁명이라면 어떤 거 구체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IBM도 인공지능 하신 거 아니에요 체스로봇도 하고 왓슨도 만들고 했잖아요 옛날부터 많이 했었죠 그 AI랑 2012년에 있었던 AI 혁신 때문에 생긴 AI는 이름만 갖고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IBM의 인공지능 기술이 쭉 발전해서 캐나다와 구글로 이어진 게 아니고요 별도로 가다가 캐나다와 구글 쪽의 접근이 IBM 접근을 그냥 눌러버리고 대세가 된 거에 가깝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진짜로 인간처럼 뭔가 행동하고 움직이는 진짜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어서 사람처럼 나와서 대화도 하는 거 만들려면 지금 있는 이런 AI 이론으로는 안 되고 아예 새로운 뭔가가 나와야 될 거예요 한계가 확실히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어쨌거나 이제 AI 서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NVIDIA의 GPU 때문에 NVIDIA가 독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게 GPU 독점이 NVIDIA에서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을지 뭐 AMD 같은 경우에 따라올 가능성이 없을까요? AMD가 MI300 이런 걸 내놨죠 근데 이거 매출 예상치를 보면 연 매출로 한 2빌리언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2조 몇 천억 원 정도를 잡았어요 그 리사수 박사가 발표를 할 때 근데 NVIDIA의 데이터 센터 분기 매출이 얼마냐 하면 11년 그러니까 한 비율로 따지면 42죠 1년은 42고 2니까 한 몇 배 차이냐고요 한 20배 차이 나는 거죠 매출 예상치가 뭐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 하면요 이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마 한동안 NVIDIA 계속 독주할 수밖에 없죠 이건 왜냐하면 AI를 학습시키는 이론 자체는요 새로운 게 없어요 제가 인텔 칩을 쓰건 AMD 칩을 쓰건 NVIDIA 칩을 쓰건 그 AI가 학습되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이만한 채찔 PT 깡통이 하나 있고 이 정도 크기의 데이터를 학습시키려고 하면 칩 관점에서 보면요 아 이거 부동소수점 소수점 연산을 뭐 몇백 조번 하면 된다 이거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다 왜냐하면 전부 동일한 이론을 기반으로 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칩들이 그러니까 이런 AMD의 칩이나 이런 게 아무리 잘해줘봤자 가성비 몇 십 퍼센트 개선밖에 없어요 NVIDIA 대비 NVIDIA 칩으로 안 되는 걸 되게 해준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이제 개발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빨리 AI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시작은 다 처음 보는 칩을 안 써요 남들 쓰는 칩을 쓰려고 하죠 그래야 베끼죠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오픈소스 이런 걸 가져다가 쓰고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냈던 에러 살펴보면서 내 프로그램 안 되면 고치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NVIDIA가 당분간 독주하겠죠 AMD 같은 칩은 영원히 설 자리가 없냐 그렇진 않아요 사실은 이제 이런 칩들은 대신 가성비를 내세우면서 회사들 중에 이제 회사들을 하나씩 컨택을 해갖고 이제 OEM 계약하는 거에 가깝죠 그러니까 작은 회사들 말고 큰 회사들은 자기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요거만 하면 되니까 우리 칩은 요거에 딱 맞는다 이렇게 해서 아예 AMD랑 같이 슈퍼컴퓨터 만들어버리는 형태로 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볼 때랑 대부분의 그런 인프라는 아마 NVIDIA가 찬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그림이 바뀌는 게 어렵죠 이거랑 비슷한 게 과거의 인텔과 AMD 관계였죠 CPU에서 인텔이 뭐 30년 가까이 독주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어디서 이론상 인텔 보다 더 좋은 칩 나와도 인텔 칩이 널리 쓰이고 매해 좋아지고 그렇게 쓸만하니까요 비슷한 포지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획기적으로 뭔가 좋은 게 아니면 사실 약간 메뉴 비용이라고 하죠 바뀌는데 훨씬 그게 더 허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DGX A100 이런 서버를 A100 8장 박힌 인공지능 학습용 서버인데 그 예를 들면 그림 그리는 스테이블 디퓨전 이런 게 그런 거 32개 막 이렇게 쓰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해도 그런 인프라 비용 다 해도 결국은 사람 쓰는 비용이 또 비슷해요 이게 회사마다 다르지만 그러면은 제가 서버에 20% 더 쓴다고 해도 실제로 전체 비용 10%일 텐데 사람 반 서버 반이라고 하면 근데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이 난생 처음 보는 서버를 쓰다가 이제 고생하느니 일찍 시작하는 게 좋죠 남들 다 쓰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익숙한 게 좋은 거죠 그렇죠 사실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만나요 그렇많이 결뜻기 색이 정말 두고 요즘 요즘 있어요 뭐 다른 ität 그렇죠 오늘